안녕하세요. 안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소송에 관해서 맨 처음 소재기 전에 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재판에서 실무에서 어떤 게 문제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요. 또 그 재판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 낯설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송 수행자분들로 가시기도 하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님 가시고 방청석에서 보시기도 하고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되실 텐데 그때 좀 법정이 낯설지 않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있겠고 민사집행은 민사소송을 받고 판결문을 받고 나서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나 지자체가 판결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민사소송, 민사집행,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소 제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보전처분 흔히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이라고 하죠. 그때 채무자, 피고의 주소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주소를 파악하는 이유는 소장의 누구를 특정하려고 파악하기도 하고 집행 가능성을 위해서 좀 파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피고가. 그래서 그게 특정의 문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특정할 때 피고가 모르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소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밖에 모른다거나 아니면 주소를 모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을 위해서 피고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이런 행정관청을 통해서 할 때 행정청인지 대한민국인지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시인지 무슨 무슨 시장인지 그런 것들이 다 특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고들을 누군지 정확하게 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특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약간 여담이기도 한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할 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이죠. 어떤 처분이나 인허가나 이런 걸 다툴 때 그거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런 행정소송일 때에는 어디 어디 시장, 어디 어디 구청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시, 강서구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가능성을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집행 가능성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판결을 다 받고 나서 변호사가 엄청 고생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결은 실제 돈으로 나한테 연결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집행 가능성이다 보면 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죠. 그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서 아 이 사람이 자기 소유자구나 그러면 집행 가능성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먼저 부전처분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걸 좀 이따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흔히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 가압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압류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도 어떤 경우는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여러 개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어요. 예금 재산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받을 돈이 많이 있대요. 이런 경우 아니면 제가 최근에 있는 사건 중에는 어디 시랑 체결을 해가지고 시한테 받을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A인데 B한테 돈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B가 그 시에서 지금 입찰해가지고 큰 공사를 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B의 시에 대한 재권 B의 그 시랑 체결한 거기서 다 입찰을 통해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나중에 그 공사대금 B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B가 가진 여러 가지 재산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확실한 건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려사항을 보면 이제 계약서를 사실 검토하긴 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던 아니면 잘 스스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시에서도 저도 이제 시 자문이나 구 자문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이제 먼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검토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증거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에 따라서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 중에 이것도 이제 시를 대리한 사건인데 시가 그 도로를, 사인의 도로를 점용을 한 거예요. 점용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이 알고 보니까는 그 토지가 그렇게 분쟁이 있던 와중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시행자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그때에는 우리 시가 항변할 수 있는 사항은 네가 나한테 이 돈을 청구할 게 아니고 지금 사업 시행자가 새로 생겨갖고 그쪽이 나한테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청구할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증거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그런 증거를 하려면 시행자와 그들 사이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 입장에서는 다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되고 나중에 그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무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증명 책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소재기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소송을 경유하지 않는 방법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공증 같은 거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공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리 받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공증에는 두 개가 있어요. 공증에는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막 계약서를 쓰고 각서를 막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그런 경우 막 봐야죠. 우리 뭐 공증하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증은 우리가 쓴 거 쓴 거를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그 정도의 의미고 또 하나 이거 말고 또 하나는 어음 공증 같은 게 있어요. 그 어음 공증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공증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얼마 얼마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어음에다가 딱 붙여서 얼마를 지급한다.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 돈을 집행해도 나는 아무 이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계약서에다가 그냥 확실한 거를 그냥 쓰는 거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거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못해요.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제가 얼마 얼마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거는 나는 집행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런 식의 공증, 후자의 공증의 경우에는 나중에 판결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집행권원이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사무실을 그 차전에 이용을 하면 조금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기 전 고려사항. 제가 소재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이 소재기 전 고려사항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압류나 가처분과 소재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조금 먼저 하고 소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보존처분은 굉장히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전에 강의를 들으셨거나 교육을 받으셨을 때 이런 얘기가 있다 들었을 텐데 그냥 저는 실무적으로 가압류라는 게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가압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뭐가 다르냐 이거는 첫 번째 다른 점은 피부 전체권 내가 얘한테 받을 게 돈인 경우 이거는 가압류예요. 내가 얘한테 받을 게 어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다 그럼 가처분이에요. 이거를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이혼 사건 있잖아요. 이혼 사건을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다. 내가 상대방한테 난 재산분할로 돈으로 해결하겠다 돈으로 달라 이러는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해요. 나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이 등기가 제한테 돼 있지만 등기를 내가 받고 싶고 그냥 돈으로 정산해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가처분을 해요. 다시 말해서 가압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속을 잊어 듣기 청구권 어떤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합니다. 가처분은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가처분이 있어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아마 행정소송을 좀 해보신 분들이거나 소송주행, 소송수행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시나 아니면 조금 큰 도나 다른 행정소송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낙찰 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 이런 것들이 행정소송에서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나 구에서 국가 이런 데서 입찰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업하는데 여기서 지금 어디 한강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디 건축공사를 크게 한다 이런 거 했을 때 입찰을 내잖아요. 입찰을 내는데 그때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얘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사업자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런데 1순위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2순위가 됐다.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입찰 대상자 그거를 나로 해달라 하는 그런 가처분이거든요. 그 가처분은 사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2순위라고 생각하는 애가 막 가처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선정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2순위 내가 그 다음 절차가 또 진행되잖아요. 입찰 지금 됐고 또 계약 체결하고 막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어디 인프라를 구축한 소프트웨어를 막 깔고 있다거나 어디 수도 무슨 하수도 처리 공사를 막 진행한다거나 그 외부 업체들이 2순위자들이 막 진행을 하기 때문에 1순위자가 나로 해달라고 한다던가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내가 1순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 뭐 그런 행정소송에서 그런 류의 가처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해본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입찰을 내보낼 때 3개년도에 어떤 실적을 내라고 했어요. 그 사건에서 뭐 2017년, 2018년, 19년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2016년, 17년, 18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규정이 조금 불분명하게 되긴 했는데 뭐 직전 몇 년도, 전 몇 년도 약간 불분명하게 공고가 나긴 했는데 저희가 그게 승소하긴 했어요. 그 시에서 이 정도면 이제 분명하게 했고 니네가 잘못 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3개년도에 어떤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잘못 낸 경우 그런 경우에 2축 3개년도를 하면 얘가 1순위가 되고 2축 3개년도를 하면 얘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법정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행정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식의 입찰 공고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처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압류나 가처분 중에 전형적인 것이 가압류는 피보전 채권이 금전인 경우에 얘 팔지 마라. 다음에 피보전 채권이 특정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 난 얘한테 돈 받을 게 아니고 나중에 재산분할로 이 토지나 이 건물 받고 싶어 아파트 받고 싶어 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아파트 팔 것 같아. 그때 하는 가처분 근데 그 가처분 말고 조금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어떤 다툼이 있는 권리 내가 1순위다 이런 다툼이 있는 권리에 있는 그런 가처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아마 행정청에서도 조금 관심이 있기도 할 텐데 조합장들이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내건축 조합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많이 있던데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누가 조합장이 될 건지 자기들끼리도 다툼이 많고 워낙 이해관계도 많고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얘가 지금 보니까 배임을 하고 있다. 지금 횡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를 없애고 오히려 중립적인 어떤 변호사나 이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 이런 식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거죠. 내가 낙찰 예정자를 나로 그대로 해달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특수하게 하나 더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약간 여담으로 제가 시에서 사건을 몇 개 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과가 얼마인 경우는 변호사 수입료 얼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은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하면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일단 소장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대부분 들어가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아주 정말 소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규정을 만드신 분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다툼에 관한 가처분에 대해서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처분은 굉장히 그냥 쉬워요. 쉽고 법원에 가지도 않아요. 아까 말한 가압류 있잖아요. 가압류도 신청서 냈을 때 법원에 가지 않아요. 변호사가. 그냥 서면만 내는 거예요. 서면만 내는 거고 이런 가처분도 아까 말한 가처분 이런 재산분할 내 거 나는 그냥 등기로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기일이 열리지 않아요. 서면만 왔다 갔다 하고 금방 끝나요. 그것만 이제 알고 계시다가 굉장히 소위 수입료가 굉장히 저렴했는데 그냥 가처분 규정하고서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제가 수입한 사건은 낙찰 예정자에 관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낙찰 예정자에 관한 가처분 아니면 좀 전에 조합지휘에 관한 가처분 이거는 통상의 소송이랑 비슷해요. 신문길이 열려요. 나가서 판사님이 앞에 있고 양 당사자 원고 측, 피고 측 여기서는 원고, 피고라고는 안 하고 보전처분은 보통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재판정에 가면 채권자는 원고석, 채무자는 피고석 그냥 채권자가 원고고 채무자가 피고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서 판사님한테 구두로 설명하는 거 다음에 증거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통상의 재판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품이 드는 정도가 굉장히 다른데 아마 그걸 맨 처음에 정하신 분은 이 가처분 대상에 관한 가처분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흥전이 돼서 제가 약간 농담삼아 담당하시는 분한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걸 만드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재기전 고려사항으로 형사 절차와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같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을 했어요. 그럼 그 회사 직원한테 민사로 생령한 거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횡령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것도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1, 2년 전, 한 3, 4년 전 비트코인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 다단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중간에 그 사람한테 이걸 형사로 사기죄로 하던 아니면 다단계는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던 이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같이 결부를 해서 같이 가는데 민사소송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죠. 형사 고소만 할까?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형사 고소만 조금 먼저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형사로 거의 이 사람의 위법성이 인정이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해요. 예를 들면 당사자가 그 직원이 횡령을 해놓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민사소재기 빨리 해가지고 집행권원 받고 플러스 예건 가압류 해놓을 거 있으면 가압류하고 형사 고소는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낫는 반면에 조금 형사가 이게 될지 안 될지 횡령 중에 좀 어려운 이게 횡령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런 사건들은 형사를 좀 먼저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아요. 형사하는 거 보고 이게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민사는 인지대랑 송달류가 일단 들죠. 형사는 나와 검사와의 관계예요. 그 피의자와 검사 나는 검사한테 이 피해자인 내가 고소하는 피해자는 그냥 검사 편인 거예요. 검사 편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이 직원을 공소재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검사를 서포트해준다. 이게 사실 전체 형사소송에서는 굉장히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고 피해자가 좀 소외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피해자는 그 경찰에서도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이고 경찰이 이걸 이게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혐의 있다고 검사한테 올리면 검사가 공소재기를 해서 형사재판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피해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뿐이고 주체적으로 검사가 공소재기를 하고 법원에 가면 형사소송에서 형사법정이 일단 딱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법정에서 딱 바라봤을 때 왼쪽에 검사가 있고 오른쪽에 피고인이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제가 보는 앞에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사실 피해자 와서 진술할 거 있으면 해라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법정에. 내가 돈 못 받은 게 있거나 아니면 상의의 피해자거나 아니면 성 관련 범죄의 피해자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가서 진술하는 경우가 있고 증인으로 신청해서 제3자로 증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의 그 구조는 검사 다음에 피고인 판사 이렇게 법정이 있으면 제가 이제 방청석에 있다고 보면 왼쪽에 검사 오른쪽에 피고인 제 앞에 판사 이게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예요. 이거는 민사소송에서는 딱 가시면 왼쪽에 원고 오른쪽에 피고 제 앞에 판사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 구조가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 이렇게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가 달라지고 소송 비용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게 가기 때문에 원고는 일단 먼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이게 얼마냐 이거는 사실 요새 전자소송 사이트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나 이런 데 다 금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한 7, 8천만 원이면 한 몇십만 원, 2, 3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때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어쨌든 소송 비용이 든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민사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형사는 일단 주도적으로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고소장 다시 써주고 고소 대리해주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민사는 소장부터 원고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민사 소재기랑 형사 고소의 시기 조절. 그래서 민사 소송을 딱 제기를 할 때 지금 제기를 할까? 아니면 형사 고소를 좀 해보고 진행 경과를 봐서 얘가 진짜 횡령 혐의가 있거나 이게 비트코인 다단계라고 수사기관이 확 봐주거나 그래서 위법성을 수사기관이 다 지금 조사를 해놓은 게 있거나 이럴 때 조금 이게 구체화 될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 절차랑 고려를 해서 시기 조절을 해서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그럼 소장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부속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면 민사 소송법 너무 실체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반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피고한테 소장, 법원, 송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답변서 제출할 때 통상적인 개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출하잖아요. 변호사님에서 제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마 여기 행정청에 있으신 분들 이 소송 중에서 많은 경우가 피고일 거예요. 민원인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인허가 같은 거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원고로 되는 경우보다는 피고로 아마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소장이 딱 지금 왔어요. 왔으면 근데 이게 다른 일반 개인이나 회사와 달리 조금 더 결제 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일이 생각보다 후딱 가요. 소장 받고 나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소송 수행자를 할 건지 아니면 밖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건지 막 이렇게 30일 이내에 이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답변서로 형식적 답변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소송을 행정청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답변서 이렇게 하고 원고 청구 기각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세한 답변 내용은 나중에 내겠다. 일단 그거라도 써서 내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30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요새는 법원이 과거보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냥 판결 선고길 지정해버려요. 바로 답변서가 안 들어오면 그때 판결 선고길 지정해버리면 원고말만 듣고 어쨌든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행정청에서도 판결 선고길이 지정됐다. 그러면 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답변서 내면서 절차가 늦어졌다. 변론 재개 신청이라는 신청해달라. 다시 변론을 열어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30일 이전에 변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형식적 답변서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출하면서 조금 밀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재판 절차를 개괄해서 보면 변론 준비 절차도 사실 그냥 재판정에서 변론 날짜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재판에 가면 원고랑 피고가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증거 신청할 거냐. 증인 신청을 하겠다. 아니면 각종 서류가 저쪽에 있으니까는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 사실 조회는 제3의 기관한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회하는 것이고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 그런 것들은 저쪽 기관한테 갖고 있는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감정 신청을 하겠다. 지금 토지, 너무 지금 아마 행정청서도 많이 그런 거 있을 텐데 지금 토지 수용을 한다. 아니면 국가가 도로를 강제로 써버리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런 거 다 감정 신청을 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해달라고 해가지고 감정 신청을 하고 사실 이런 토지 감정, 아파트 이런 감정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절차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아니면 KB, KB 시세 하면 인터넷만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도 그런 감정 안 하고 가끔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는 거의 감정 안 하죠.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 잘 나와 있고 네이버 부동산, KB, 요새는 정말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감정을 특별히 하진 않지만 토지 같은 것들, 공시지가가 시가를 너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달라고 하면 전혀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줘요. 당연히 감정 신청해야 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그 경우에는 감정 안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감정평가사분한테 얼마나 되냐 또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글쎄요. 그것도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최근에 한 건 한 100평짜리 연립주택 그 정도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감정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어려우신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힘드시죠. 그러니까 감정 신청 안 하고 요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대충 그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지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건축 연도, 면적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구청에 계신 분들도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새는 데이터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개되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감정하지 않고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제가 정보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구청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걸 좀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정보공개해야 되느냐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어디 게시판을 외부에다가 주더라고요.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에다가 임대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시에서 그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게시판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할 때 돈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간 업체가. 그런데 이제 어떤 시민이 그 게시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달라. 그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지나가다 보니까 저런 게시판이 있는데 이건 시건가? 아니면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오프라인상에.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돈 받고 하나? 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런 사업을 중간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업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군가 제3자가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런 계약이. 계약서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시나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일단은 약간 방어적으로 되잖아요. 이걸 왜 달라고 하지?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하는 입장으로 실무자는 그런 식으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정보공개 청구하면 대부분 많이 오픈돼야 돼요.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말 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업무상 굉장히 기밀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정보공개가 돼야 되고 이 경우에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이나 시는 소송을 재개당하는 거죠. 어떤 소송이냐 하면 정보공개 청구 소송. 법원에 있는 행정법원에다 선고를 하는데 그런 소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반 사인이 이겨요. 정보공개 청구할 때. 그래서 그 점을 업무하실 때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보공개가 굉장히 요새 많이 되는 추세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많이 해주는 추세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계약서에 대해서 개인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내보낼 필요가 없지만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이 알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절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정보공개 얘기로 나갔는데 재판은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 재판 날을 변론 기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기일 잡았다. 기일이 종결됐다. 변론 종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론 기일은 재판 날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론 준비 절차, 변론 준비 기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재판 날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판사님은 변론 준비 기일 안 하시고 그냥 변론 기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오라는 날 가시면 돼요. 그날이 변론 준비 기일인지 변론 기일인지 이렇게 강학상으로는 구분이 되고 이렇지만 실제 가면 첫날 가서 판사님이 앞으로 뭐 할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면 그걸 어떤 분들은 변론 준비 절차라고 하기도 하고 변론 기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이렇게 열리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보통 서면 한 번씩, 한 번씩 내는 게 보통이고 그다음에 그런 서류 낼 만큼 냈으면 변론 종결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판결 선고, 그다음에 양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제 민사소송 당사자 특정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같은 거 잘 기자리 해야 되고 인지 대 송달료 돈 내야 된다. 그리고 가날법원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특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만 쓰면 특정됐다고 할 수 없어요. 동명이인도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주민등록까지 쓰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 특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없이 주소가 있는, 주소만 있는 경우 이것도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 특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이름이랑 그 주소가, 그 이름에 정확히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 특정이 됐다고 봐가지고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도 법원을 통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이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가 정확한 경우 이런 경우에 특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 이름만 아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상간녀, 상간남서송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 거를 봤어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알아요. 근데 주소는 몰라요. 주민등록번호는 더더욱 모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소송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름만 써가지고 소장을 넣어버려요. 넣은 다음에 통신 3사에다가 다 이 사람의 이름과 이 통신사가 맞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신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제가 아까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말을 잠깐 드렸는데 이런 게 바로 사실조회 신청이에요. 어떤 제3의 기관한테 건기서만 알고 있는 정보를 달라. 그러면 보통 3개, KT랑 SK랑 이제 하고 요새는 이제 그거 말고도 통신 3사 말고도 영세한데 그런 데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통신 3사 하면 대부분의 한 8, 90%는 나와요. 가끔 본인 명의로 가입을 안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해보시고 나중에 안 돼서 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을 한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보고 이렇게 쓰는 거고 법정 대리인들 표시하고 그 법인인 경우에 무슨 무슨 주식회사, 주소, 대표자를 꼭 써야 돼요. 대표자 안 써가지고 다시 보정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취지, 이것도 이제 쓸 때 이런 부분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청구 취지는 돈 얼마 달라? 이런 거죠. 돈 얼마 달라. 아니면 행정청이 뭘 잘못했을 때 무슨 허가 처분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거를 취소해달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쓰는 게 청구 취지에 쓰는 거죠. 근데 가끔 청구 취지를 쓰는 거고 청구 원인이다. 이게 사실 청구 원인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역량이 핵심이기도 해요. 이 소장을 쓸 때 청구 취지는 얼마를 달라? 이렇게 쓰면 청구 원인에다가 왜 달라는지를 써야 돼요. 왜 달라는지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쓰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고 쭉 쓰는데 이 중에서 요건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사실이라고 해서 아마 소송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청구 원인에 일단 써야 된다. 그거를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맨 처음에 소장 내고 그럼 상대방은 답변서 내고 그럼 다시 이거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을 또 원고가 내고 이거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을 또 피고가 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통상은 소장 한 번, 답변서 그리고 기일 잡히는 경우도 있고 판사님이 보고 어떤 경우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또 준비 서면 이러고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장에는 너무 주저를 주저를 많이 안 쓰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변을 피고가 바로 인정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고한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 취지를 쓰면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사실 그 정도만 써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지나 송달료, 보통 피고가 많은 경우에 송달료가 많이 납부되고 또 이런 경우에 많이 납부되죠. 그 피고가 너무 안 받아요. 안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어요. 요새 낮에 집에 사람도 없는데 가서 우체부가 가면 이것을 붙여놓고서는 몇 번 또 가야 되거든요. 우체부가 많이 갈수록. 그 다음에 안 받아요. 낮에 계속 가도 안 받아요. 그러면 또 야간 송달, 밤에 가는 송달, 또 아니면 휴일 송달 이런 것들을 시키고 또 집행관이라고 있잖아요. 아마 집행관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법원 퇴직자분들이 나와서 사업자 등록 내고 하는 거예요. 집행관은. 그래서 집행관이 아마 다른 공무원분들보다 법원이나 검찰 이런 데 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분들을 굉장히 과거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나? 이건 뭐 공개된 자료니까 집행관분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이제 한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알고만 있어요. 다른 집행관분들은 또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집행관이 무슨 일을 하나. 그 집행관이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법원 공무원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송달이에요. 집행관 송달. 집행관이 가서 송달하는 거. 너무 안 받을 때. 이런 일도 하지만 좀 이따 이제 민사 집행을 잠깐 배울 텐데 그 경매 같은 거 할 때 경매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집행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을 때 건물 철거하러 가는 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달류가 이제 보통의 통산 송달이 빨리 되면은 그래도 좀 싼데 너무 안 받아서 야간 송달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다음에 뭐 정말 안 돼서 공시 송달을 하거나 그런 송달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제대로 받으면 그냥 통산 송달을 하면 되는데 몇 번 갔는데 안 한다. 그럼 야간 송달이나 휴일 송달을 하고 그 송달 신청서를 쓰면 돼요. 근데 그건 되게 쉬워요. 그냥 전자소송에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은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 피고 너 그냥 뭐 보든지 말든지 법원에서 그냥 공시 할 테니까 그냥 너 받은 걸로 쳐 한다는 그런 공시 송달이 있어요. 그런 송달을 여러 번 할수록 송달류가 막 더 들고 법원에 더 송달류를 납부하라고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토지 관할. 이제 맨 처음에 서울을 딱 제기했을 때 그러면 어느 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지? 서울 법원에 해야 되나? 아니면 부산 법원에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다음에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일반 사회인이 하려고 해요. 서울행정법원에 해도 되나? 아니면 지금 세종시로 옮겨가는데 세종시에 가서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게 민사청정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돼 있고 사실 관할 얘기만 해도 한 시간, 두 시간을 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그건 원칙적으로는 피고 주소지예요. 내가 돈 달라고 할 그 사람, 채무자 그 사람 주소지인데 원고 주소지도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돈 달라고 하는 경우는 원고 주소지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소재지가 있는 경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돈에 관한 청구인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지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토지관할이다 보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땅이 굉장히 강릉에 엄청 큰 땅이 있어요. 수십억짜리 땅인데 이제 땅에 놀리느니 거기다 이제 임대차를 줬어요. 임대차를 줬는데 거기다가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으니까 임차인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원래는 베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 나무 수급 때문에 지금 베는 것보다 조금 몇 년 있으면 훨씬 좋은 나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계속 안 하고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강릉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 땅에서. 그래가지고 그 나무 철거하는 그 소송을 하는데 저는 그냥 별생 없이 처음에 아 이거 강릉까지 가야 되나? 이 소송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무 철거하는 소송 플러스 같이 이 사람이 몇 달 돈을 안 냈더라고요. 이 돈 청구를 하는 소송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장 하나에다가 나무 철거하라는 소송, 돈 청구하라는 소송 돈 청구를 하라는 소송, 이 나무 소송만 있으면 이건 강릉 가서 해야 되는데 돈 청구하는 소송이 같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종로 사시는 분이어서 아 중앙법원이네 우리 사무실 바로 앞이네 그래서 제가 아 수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토지 관할이 그 소송물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뭐 돈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채권자의 주소지도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관할 이거는 뭐냐면은 뭐 합의부, 단독부, 소액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액은 3천만 원, 단독은 2억 원까지 이제 합의는 2억 원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억 원 넘으면 이제 판사님 3명이다 단독은 2억 원 이하다 그 중에서 3천만 원 이하는 조금 더 간이한 절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은 2억인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5억으로 지금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이렇게 소위 요새 유동성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유동,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주식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비트코인에 뭐해 이렇게 돼서 그런지 2억에서 3억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5억으로 올리, 한 번에 5억으로 올리는 거 보고 아 이게 정말 경제가 이제 유동성이 정말 풍부해졌다 그 얘기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합의부는 3명 이상 단독은 1명이 하는데 소액은 조금 더 간이한 절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주소 불명인 경우 주소를 했는 불명은 아닌데 계속 안 받는 경우 표문부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 계속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관이 직접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받으면 그냥 너 받은 걸로 하겠다 공시 송달로 신청을 하면 공시 송달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시 송달로 하면 없는 채로 1심 판결이 그냥 나버려요. 원고 말만 듣고 그냥 판결을 해버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소송을 그냥 천년, 만년 법원에 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 송달로 그냥 판결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실무상 많이 있냐면 그냥 직장인인 경우에 주중에 당연히 없을 수 있고 주말에도 또 없을 수 있죠. 주중에는 업무하느라고 못 받고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시느라고 못 받고 못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경우에 공시 송달로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공시 송달난 것도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루는 계속 집에 있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판결문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판결문을 받았으면 판결문을 왜 받겠어요. 돈 받으려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은행 계좌를 알고 있어요.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의 계좌 번호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은행을 압류해버렸어요. 당연히 법원은 압류해 주죠. 판결문이 있으니까 공시 송달이든 무슨 송달이든 판결문이 있고 그러면 그 판결이 난 후에 좀 이따 제가 집행 절차 글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그 계좌를 압류해버려요. 그 계좌를 압류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돈 벌보려고 하는데 압류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 전에 모든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자기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은행 가서 물어봐요. 은행 가서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됐냐. 압류됐던데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 압류 번호 알려달라. 그럼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거스러 가다 보면 나한테 판결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법원에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소위 추한 항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시 송달로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송달이 안 되는데 어쨌든 법원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는 공시 송달을 통해서 판결문은 준다. 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실제로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한 항소를 하면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럼 한참 한 달 후에 알았는데 한 달 후에 그걸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1년 후에 알았는데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을 되게 해야 하잖아요. 이미 얘는 난 다 이긴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항소 들어오고 왔으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변호사한테 성공 보수까지 다 줬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한 항소를 할 때 2주 이내에 예를 들면 나한테 이런 소송이 있었나? 그럼 법원에 가서 판결문 발급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 기록 열람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람을 한 날로부터 그게 딱 표시가 나거든요. 그때부터 2주 이런 식으로 추한 항소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시 송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송달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들 아마 소송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새는 전자소송을 거의 다 해요. 전자소송을 해서 거의 이렇게 해서 한 번 송달이 되고 나면 피고도 본인도 자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무실에 하거나 아니면 요새 젊은 분들은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본인이 다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전자소송을 클릭하면 송달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송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맨 처음 소장 송달할 때 이렇게 문제가 되지 한 번 송달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큰 문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공시 송달 이슈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맨 처음 소장에 송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새는 직장 다니고 이래가지고 이 소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소장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라는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판 진행 절차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 오고 이러고 이제 법원에서 바로 재판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막 코로나 때문에 재판기일이 좀 안 잡히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안 잡히는 경우에는 별로는 기일 지정 신청서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합니다. 원고 내고 피고 내고 원고 한 번 피고 한 번 이러면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내면. 근데도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해볼 만하죠. 기일 지정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하거나 해서 기일이 지정되고 나면은 당사자들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소송 수행자분이 오시기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이 출석을 하고 또 선임된 경우에 소송 수행자랑 변호사랑 같이 그 재판기일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보면은 행정청이나 지자체에서도 그 변호사님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이런 데에서는 한 분씩 계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서울시 이런 데 더 많이 계시고 경기도에 있는 시에서도 한두 분씩은 다 계시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계시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기도 하고 소송 수행을 하기도 하시고요. 사실 이 소송을 하다 보면은 실제 사업부, 사업부 계신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거든요. 건축허가나 그런 분들이랑 그런 분들이 실제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보다 잘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또 실무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자치법규나 조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방의회 업무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그걸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꼭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자문으로 좀 해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다가 조금 상대방 변호사 선임했는데 너무 치열하게 다투거나 이러면은 왜냐하면 또 이제 공무원분들은 자기 본업이 또 있으시니까 이걸 아직 주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석을 해서 이제 변론을 하죠. 변론을 하는데 과거에는 서면만 거의 주로 얘기를 했어요. 서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서면은 아 판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고 대리인 뭐라고 제출하셨죠. 무슨 내용 주장하셨죠. 그러면 원고 대리인이나 피고 대리인은 아 네 주장하겠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민사소송이건 형사건 행정소송이건 굉장히 구술주의가 강화가 됐어요. 전보다는. 이것도 재판부의 성향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왜냐하면 구술주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서면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판부는 그렇게 구술을 안 시키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에는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소장에 난 이미 다 썼는데 준비 서면에 이미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쭉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하고 가야 되고 조금 일찍 가서 내 앞사람을 좀 봐야죠. 그래서 이 재판부는 구술주의를 많이 구술별로는 많이 시키는 재판부구나 이렇게 조금 분위기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술 변론이 과거보다는 제가 지금 변호사 15년 정도, 14년 그 정도 됐는데 변호사 초기에는 정말 구술별로는 안 시켰어요. 그 초기에는 그냥 서면으로 내면 뭐 편사님이 이렇게 진술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진술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1, 2분 정도면 재판이 끝나고 이랬는데 요새는 점점점 변론주의가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 변경되는 경우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특히 이제 변호사의 경우엔 길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수행자분들의 경우에도 다른 것이랑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길 변경 신청을 하고 이때는 길 변경 신청을 할 때 보통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습니다. 판사님한테도 그냥 지출하면 법원에서 동의 얻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동의를 하고 길 변경에 동의함 이렇게 도장 딱 찍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길 변경 신청 시에는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언제로 몇 개 언제 언제 언제가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동의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기일 불출석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냐 굉장히 또 의외로 많아요. 많아서 원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두 번 불출석하고 한 번 다시 길 지정 신청 안 하면 소취화가 돼버려요. 원고가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피고인 경우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너무 지방재판인 경우에 내가 이 사건 수임은 하는데 서면은 다 내는데 출석이 어렵다. 그런 식으로 그 대신 저렴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 정도로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서면만 제대로 내면 법원에서 판단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해야죠. 해야 되고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증거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증인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증인이 있고 서증 어떤 서류 내는 걸 서증이라고 하거든요. 서류 내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서류가 필요한데 저한테 나한테 없다 지금 서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달라 이런 것들이 기록 송부촉탁 신청이라고 한다거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이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의 증거 신청을 변론 기일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이제 소송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증거 신청을 구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두로 판사님한테 가서 판사님이 이 재판에서 지금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지금 재판에서 뭘 할 건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뭐뭐 해라 이러지 않아요. 지금 어떤 증거가 필요하면 어떤 증인이 내 사건에 있어야만 내가 이기겠다. 그럼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막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법원에 특히 당사자 소송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청하는 거를 법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잘 모르고 왜냐하면 증인 신청을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류가 명확히 있는데 자기들 간에 계약한 내용이 명확히 있는데 아무거나 막 증인 신청하지 않아요. 증인 신청을 하는 거는 증인이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증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더 확실히 하려고 두 명 신청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해주죠. 한 명 해야죠. 그런 식으로 증인이라는 건 굉장히 좀 사람의 말이라는 건 100%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증으로 확실히 안 되는 것들을 보통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런 식의 증거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출석하고 대리인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대리인 원칙이죠. 그리고 속가 1억 이상 합의부 사건에서는 변호사 지배인 국가 소송자 이외에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두 번 안 나왔다. 그리고 어 두 번 안 나왔네. 그리고 나서 법원이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원고가 기일 지정 신청도 안 했다. 두 달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원고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소 취하됐다. 소송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 끝났다. 그런데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보통은 이제 다시 기일을 지정을 하죠. 그런데 원고가 소장 진술했는데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다. 이러면 원고만이 다 맞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이거저거 막 제출을 해요. 제출은 다 하는데 참석은 안 해요. 그러면 그 서면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해서 피고가 이런 말 하네. 피고 말 맞네. 피고가 승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신청. 증거를 얼마나 자기가 잘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가. 이게 승패를 좌우를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서증이 가장 좋죠. 서류가 있으면 가장 좋죠. 둘이 어떤 각서가 있다거나 계약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보면 되는데 의외로 소송하다 보면 계약서도 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꽤 큰 회사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이게 어떤 경우에 해제한다. 어떤 경우에 위약금 낸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 쓰고 그냥 발주서 내는 거예요. 몇 개 달라. 그러면 세금 계산서 떼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 없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증인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서증이 있는 경우 계약서. 서증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계약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계약서 그런 서류 서류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제가 최근에 한 소송 중에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인데 계약서에는 명확히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어떤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는 없는데 너무 자기들은 의리 의뢰자는 너무 명백히 그런 이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사실 요새 그 부동산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너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갑자기 어 나 그냥 위약금 물고라도 이거 안 살래 이거 그냥 위약금 물 안 팔래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제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가장 그나마 객관적인 증인이 누구겠어요. 공인중개사죠.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증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인 신청을 하면 보통 이제 원고 소장 내고 이거에 대해 답변서 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준비서면 내고 준비서면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채로 기일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기일 지정이 되면은 판사님이 원고나 피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주장 맞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증인 신청을 하겠다. 공인중개사에 증인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그럼 증인 신청해라. 이렇게 하면 다음 기일까지 증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일 내에 서면으로 증인 신청서 이렇게 한 다음에 증인의 인적 사항은 누구 공인중개사 누구 누구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볼 사항은 뭐뭐다 라는 거를 미리 써서 내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변호사 시작할 때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물어볼지를 물어볼지를 피고한테 다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증인을 공인중개사로 할 거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고 이 사람의 지금 증인 신문은 대충 몇 분이 될 거고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사항을 물어볼 거다. 이거를 원고한테 제출해 재판부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재판부는 그 서류를 그대로 피고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 피고는 이거에 대한 반박 내용을 원고한테 안 보내줘요. 그날 증인 신문날 갑자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특이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원고는 그 대신 피고가 그때 와가지고 서면을 그때 가서 내는 거예요. 와서 난 이런 걸 물어보겠다. 그날 당일날. 그 증인 신문날은 어떻게 되냐면 증인 신문날 지금부터 증인 시작하겠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다. 판사님이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님이 가운데 있고 원고와 피고가 있고 증인은 이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서 먼저 증인을 원고가 신청했으면 원고가 먼저 피고가 신청했으면 피고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원고가 신청을 했으면 원고가 그럼 증인은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체결할 때 옆에 있었던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 대리인이 자기가 준비해온 신문사항, 서류 나는 이걸 물어보겠다는 걸 그때 가서 제출을 해요. 그래서 피고는 그 대신 너무 기습적인 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고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사항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고가 증인 이런 계약할 때 이렇게 한 사실을 본 사실이 있나요. 그때 원고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피고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원고가 얘기를 하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가 반박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뒤에 어차피 형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형사는 그렇지 않아요. 형사 증인 신문은 미리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그날 가져와요. 미리 어떤 것 미리 내가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날 와서 원고와 피고가 둘 다 그날 와서 오픈을 해요. 그게 약간 차이점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민사나 행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 신청한 사람이 미리 오픈을 하고 피고는 그날 와서 오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인 신문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증인 신문을 법원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게 증인 신문이 딱 객관적인 증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증인들 중에 많은 부분은 원고 편이거나 피고 편이에요. 완전 객관적인 증인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원고가 내가 증인을 신청하겠다. 이거는 사실 원고한테 유리한 증인일 경우가 많아요. 자신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청한다는 거는 나한테 유리한 말을 와서 해주기로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런 경우에는 한번 진술서를 내봐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증인한테 받아올 수 있으면 진술서를 내라고 하면 그 서면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술서를 내라고 하고 좀 더 와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거 하나씩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말이 증인 신문 증인 신문 하기 위해서는 기일 전에 증인 신청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증인 신문 기일 전에 그 전에 증인 신문을 하고 증인 신문 사항은 법원에 미리 제출을 해서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난 이런 걸 물어보겠다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 신문 반대 신문은 아까 신청한 사람이 아닌 그 나머지 사람 그게 반대 신문이거든요. 그거는 준 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그 관련된 사항 그런 것들만 신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서증 제출 서증은 아까 문서를 서증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원고는 보통 빨간색 종이로 하죠. 그리고 갑제 1호증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피고는 파란색 종이를 쓰죠. 그리고 을제 1호증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런데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도 있어요. 피고가 그런 경우에는 을가 제 1호증 을나 제 1호증 이런 식으로 각각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서증이 너무 많은 경우 수십 개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서류를 왜 내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검증 검증과 감정이다 얘기를 하는데 검증은 법관이 보는 거예요. 법관이 보는 거 그다음에 감정은 아까 말한 시가감정 측량감정 여러 것들이 있고 검증은 법원이 하는 거고 감정은 그냥 감정평가사 아니면 건축사 아니면 굉장히 의료감정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판사님이 봐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의료과실이 있는지 진료기록 같은 것들을 의사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신체검사 해달라고 병원으로 신체 감정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감정이고요. 검증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비디오를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검증이라고 하고 검증 신청하겠다고 하면 와서 그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측량감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도 사건 중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샀는데 완전 맹지인 거예요. 맹지. 그 맹지인 경우에는 여기 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상 남의 토지를 좀 쓸 수 있도록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무상으로 돈을 어떤 사람은 돈을 줘도 죽어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그 토지가 완전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토지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신 돈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소송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여기가 어디 최단거래로 해서 도로를 내는 게 맞느냐 만약에 이거 돈을 준다면 얼마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맡기기도 하는 반면에 가서 판사님이 직접 보기도 해요. 출장 가가지고 이 땅이 어디 있고 진짜 맹지가 있고 이 도로 말고 다른 도로 네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냐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없는 거냐 직접 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관이 직접 가서 보는 거 이거를 검증이라고 하고 그런 전문가의 판단한테 맡기는 거 이걸 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신청인 거예요. 내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증거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신청서 감정신청서 이런 것들을 신청서를 제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문서 제출 명령 이게 있는데요. 사실 문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 송부촉탁 신청이라는 게 하나 있고 문서를 부탁하는 거예요. 달라고 어떤 기관에다가 그래서 부탁하는 기록 송부촉탁 신청 또 하나는 문서 제출 명령 이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요건도 다르고 보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공부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록 송부촉탁 신청은 저쪽에다가 좀 달라 이렇게 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서 제출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요. 아주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까 왜 사기 같은 거 횡령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이고 그다음에 예의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을 조금 먼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거기서 수사기관이 검사나 경찰이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피의자 좀 이따 형사소송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피고인 신문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계좌 같은 것도 영장 쳐가지고 다 계좌 받아 봐가지고 회사에서 돈 빼돌렸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단계 같은 거 여기저기 돈 받은 그런 계좌 영장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 수사기관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민사소송에서도 그런 거 확보할 수는 있어요. 그 계좌 같은 것들 아까 KT나 그런 데에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은행에다가 금융정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미 저쪽 형사소송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다면 그걸 갖고 오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달라는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우리가 소송할 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고 생정청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또 최근에 한 소송 중에 이 공헌 분들이 싸우신 거예요. 싸웠다기보다는 소위 갑질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로 징계를 받았어요. 상급자가 징계를 받았고 맨 처음에는 이 하급기관에서는 관할과청에서는 그냥 이유 없는 걸로 그냥 기각이 됐었는데 이게 상급 그때 청와대 청문감사실인가 아무튼 거기서 공직기관감사실인가 아무튼 거기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 있는 걸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혐의 있는 거 나온 건 나온 거고 나는 이 사람한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러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 민사법원의 판사님은 그걸 다 몰라요. 지금 딴 데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들을 원고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고 나한테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입증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자기는 그 감사실에서 모든 게 다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가지고 오면 편하거든요. 원고는. 그럴 때 기록 송부촉탁 신청을 하죠. 보통. 송부촉탁 신청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송부촉탁 신청을 해도 안 줘요. 그 기관에서. 아마 여기 공무원분들도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법원에서 우리 기관에 있는 문서를 달라 이렇게 받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기록 송부촉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거부해도 제재가 없어요. 거부해도. 거부해서 우리 내부 기밀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달라고 했어도 크게 제재가 없죠. 없는데 문서 제출 명령은 법원에서 이게 진짜 우리 사건에서 필요하고 이건 비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문서 소지자가 그걸 안 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일단은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의무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신과 기록 소송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의 의무 기록을 달라 원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쪽은 내가 너를 지금 너한테 피해를 줘서 네가 정신과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원래 안 좋지 않았니? 너는 원래 그 전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질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를 입증하려면 그 정신과에다가 달라고 서류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진료 기록 달라고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죠. 남의 건데 그리고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해도 안 주죠. 이거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하면서 안 줘요. 그런데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 사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예민한 정보 그런 것들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명 책임 이게 서로 증거를 갖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증명 책임이 판사님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누가 이걸 입증해야 되느냐 그게 입증 책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건에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니네 시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점령로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는 지금 이미 수용받아가지고 나가야 한 거고 저쪽 사업 시행자 쪽이 그쪽한테 그쪽이 나한테 청구를 하면 이 사건에 지금 진행이 될 건 모르지만 이미 너 돈 받아가지고 다 나간 네가 나한테 왜 청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우리 돈 안 받아갔다 아직 돈 안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수용이 아직 완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쪽에 그 사업 시행자 쪽에다가 사실 조회를 하던 그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와요 잘. 그게 안 와요. 잘 안 오는 경우에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기게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증명 책임인 거예요. 궁극적인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실 아까 사건에서도 그게 이제 좀 문제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뭘 보면 아느냐 법을 보면 알아요. 법에. 법에 이제 법을 보고 법에 누구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써 있진 않은데 그 예를 들면은 그 법에 원칙 원칙은 사업 시행자한테 권리가 있고 이미 돈 받아 나간 사람한테는 권리가 없다. 단서 다만 그 수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단서인지 그거를 보고 이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거를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식의 관념의 증명 책임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지금까지 이렇게 소장도 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답변서 냈고 변론기일도 냈죠. 변론기일날 증인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변론기일날 증인 신문도 하고 그 다음에 검증도 하고 감정도 하고 의료감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록 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기록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됐어요. 그 다음에 변론 종결일부터 보통은 한 4주 후 요새 막 판결이 막 쌓인 경우에는 두답 이런 경우도 있는데 통상은 변론 종결일부터 4주 후에 이제 보통은 이제 판결문이 나오고 변론이 종결됐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증거를 이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사실 맨 뒤에다가 오늘 Q&A가 있어가지고 해놨는데 판결 선고일날 갑자기 나타났다. 증인을 데리고 왔다. 이래도 되느냐. 안 돼요. 그거는 변론 종결일까지 모든 거를 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고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변론 종결일이 됐는데 되고 나서 갑자기 판결 선고일을 한 달 후로 잡았는데 변론 종결하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판사님한테 변론 재개 신청을 하죠. 변론을 다시 한 번 열어달라. 판결을 지금 선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판사님들은 다시 한 번 변론을 열어요. 그럼 그때 변론 때 우리 증인 신문을 지금 다시 하겠다. 아니면 어떤 서류가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그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론 종결 이후에 어떤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참고 자료. 그런 참고 자료가 소송의 변론이라는 거는 증거를 내고 변론을 했으면 그게 판결문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참고 자료는 반영이 안 돼도 돼요. 어떤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 때문에 이겼다. 그런 것들은 변론 종결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판결 선고일 날 내가 증인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안 돼요. 아니면 판결 선고일 직전이라도 판결 선고를 밀어달라는 서면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판결 선고를 막아야죠. 그 다음에 판결문이 송달되고 요새는 이제 사실 소장 송달되고 나면 대부분 다 전자소송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전자소송으로 판결문도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그 가지팽 선고의 근거에서 가지팽이 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마 대부분 소장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소장에 소송 비용은 누구가 부담한다. 다른 모는 가지팽한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가지팽이 뭐냐면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삼심제잖아요. 삼심제고 삼심까지 가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아요. 불복을 안 해요. 일심해도 아 나는 일단 항소한다. 그리고 항소해도 대법원 가면 대부분 그 얼마 안 되는 대법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심리 불속행으로 많이 이제 거르게 되는데 삼심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일단 나는 돈 줘야 되는 건 알아. 피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는 일심에서 돈 줘야 되는 건 많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래서 일단 난 항소를 하고 보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피하기 위해서 일심에서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하면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행할 수 있어요. 그냥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팽이라고 하고 많이 해요. 지금 제 사건 중에도 일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심이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통장 감유해가지고 돈 빼버렸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항소심 중에도 가지팽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그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항소심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데 갑자기 내 돈 빼가면 너무 억울해. 나중에 내가 그 이겼으면 그 돈 돌려달라고 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가지팽을 막는 절차를 또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 막지 그럼 가지팽이라는 제도가 왜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공탁을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막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판결문 있는데 판결에 이렇게 뭐 좀 잘못 쓰고 이런 경우를 이제 판결 경정 절차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산하고 이런 거 단순 계산 오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지분 계산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판결 경정화는 왜냐하면 이거 계산 잘못했다고 항소해가지고 하면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고치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소취화하는 경우 이제 소취화를 이제 하는데 이제 원고가 소취화한다. 그럼 피고는 땡큐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소송 제기당하는데 원고가 그냥 알아서 소취화한대요. 나 법원 왔다 갔다 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알아서 소취화하면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고가 한참 다투고 있어요. 답변서 내고 내가 근데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피고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근데 원고가 소취화해 버린다. 그럼 피고는 약간 김이 세죠. 뭐지? 나를 놀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피고는 그냥 소취화하는 것만 해도 땡큐인 경우도 있죠. 그냥 이 법정 가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뭐 그냥 안 하면 난 좋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취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재 기후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피고가 준비 서면 제출하거나 아니면 길이 막 열리고 있는데 이럴 때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냥 원고가 네 마음대로 소취화했다가 네 마음대로 소취화했다가 이건 정말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이러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의 동의를 피고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을 해야죠. 원고가 소취화할 정도의 사건이면 원고 폐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피고 승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피고가 동의를 막 안 해요. 그럼 법원이 약간 황당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동의하지. 이 정도로 분쟁을 그냥 빨리 해결을 하지. 피고가 부동의를 하면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쓰셔야죠. 그래서 그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1심에서는 이렇게 해놓고서 또 문제는 뭐냐면 1심에서 소를 취하했어요. 원고가. 그래서 피고는 동의해서 끝냈어요. 아 그래 소송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끝냈는데 1년 후에 원고가 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피고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럼 원고가 또 소를 제기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그건 원고 소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판결이 난 거는 또 소송을 제기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제가 어떤 분 크게 실수한 거를 봤는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어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는데 별 생각 없이 소를 취하했는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그럼 원고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해요. 1심에서 한 번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해요. 1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계속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고가 어떤 피고는 동의를 안 하죠. 판결을 그냥 난 승부 판결 받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시면 되고 제가 행정소송하는 경우에 보면 제가 피고를 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행정청이나 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분들이 잘 모르고 소송을 하시거나 대리인도 없이 약간 민원성 소송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실 피고가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나중에 소송 비용도 청구하잖아요. 원고한테. 그래서 지금 소송 가는 걸 보니 그냥 소 취하는 게 낫겠다 하시고 소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청도 대부분 소를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악성이거나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는 동의 안 하죠. 그냥 끝까지 판결 받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동의 안 하고 판결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 공고 결정은 법원에서 대충 흐름을 보니까 원고랑 피고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한 반 정도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대충 얼마 정도로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은 2주 이내에 양쪽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똑같이 그 판결이랑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항소, 상고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게 원심법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처음 소송하시는 분들은 많이 소송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 꼭 2심 법원에다가 항소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서울중앙법원에서 1심을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심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럼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2심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1심 법원에 제출을 하고 나면은 그 기록들을 항소심의 법원에서 알아서 보내요. 그러면 2심 법원에다가 내가 왜 항소를 하는지 항소 이유서는 2심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래서 원심법원 만약에 그럼 1심, 2심, 3심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는 게 아니고 2심 법원 항소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리고 상고 이유서는 대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라는 것이고요. 상고는 법률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대법원에다가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심이 있는데 사실 제심은 거의 보지 못했고 저도 지금 10년, 14년 동안 하면서 14년, 15년 1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제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아까 3천만 원이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간이하게 재판을 하게 되고 그런 당일날 선고해요. 원고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럼 원고 승소 그냥 그날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독촉 절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급 명령을 말해요. 지급 명령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런데 독촉은 10억짜리 지급 명령 신청서도 저는 내봤고요. 어떤 경우에 독촉 절차를 많이 하냐면 그냥 인정할 것 같은 경우 어차피 피고가 인정할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판결문이 있어야 지급 명령 결정문이 있어야 얘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경매를 하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독촉 절차 즉 지급 명령 절차를 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 아까 3천만 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간이하게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 이행 권고 결정도 좀 간이하게 한다. 원고만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추석할 필요도 없이 오늘 판사가 그냥 또 갚아라 이런 것들이 이행 권고 결정입니다. 민사 조정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조정 신청서 내면 법원에 판사님이 하기도 하시고요. 변호사들이 민사 조정으로 조정위원이 얼마 갚아라 이렇게 하면 당사자들이 이건 OK를 해야 돼요. OK를 하는 경우에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촉 절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금액의 제한이 없어요. 10억 넘는 경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 소송을 한번 받고 제가 이제 민사 집행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앞에 민사 소송에서 이야기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집행이다. 이러면 집행이 뭐냐면 판결문 받아놓고 이 판결문을 실행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부동산 경매를 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하거나 채권인 경우에는 압류 추심을 하거나 압류 전부를 하거나 압류 추심이나 전부는 어떤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제 집행의 요건 이거는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는 경우에 지급 명령이 있는 경우에 무슨 화해 주소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걸 가지고 경매를 하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집행문은 그 판결문 뒤에다가 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집행문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는 거고 집행문 신청해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붙여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냥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나 경매하거나 압류하거나 이럴 때 판결문 이외에 집행문이라는 걸 별도 신청해서 같이 붙여가지고 한다. 그냥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쟁송 절차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것도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소장에 이제 소송비용은 누가 보다 많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것만 보고도 이 판결문으로 바로 그 폐소한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별도로 한 번 법원에다가 돈 계산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는 전부 승소한 경우가 있고 일부 승소한 경우가 있잖아요. 1억 원을 청구했는데 5대 5다. 5천만 원만 승소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7천만 원만 승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비용에서 10분의 7은 원고가 부담하고 10분의 3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원고는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행정청에서도 과거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행정청이 이겨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당연히 다 해요. 민원인들이 소송비용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행정청 사건을 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청은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송비용 신청이 어렵진 않거든요. 법원에다가 신청서 내고 왜냐하면 그런 각종 영수증 이런 것들을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본인들이 하시다가 온 사건 이런 것들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 전형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그런 것 감정할 때 감정료 감정평가사한테 준 것 의사한테 준 감정료 그런 것들이 다 소송비용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다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럼 변호사한테 가장 실력이 좋은 우리나라 제1의 변호사한테 소송비용을 꽉 채워서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 속가에 따라서 변호사한테 줄 수 있는 변호사한테 주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계속 비례하는 건 아니고 천만 원일 땐 10% 2천만 원일 때까지 10%였나 이러고 넘어가면 그 비율이 좀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한 1억 정도 속가하면 한 700만 원 그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변호사 비용 거기에 캡을 씌워서 그 정도까지 변호사 비용 임시대 송달료 이런 것들을 막 포함을 시켜가지고 법원에 영수증을 내는 거죠. 영수증을 내면은 법원에서 네가 쓴 비용은 얼마 얼마고 그 판결문에 써 있는 게 7대 3이라고 써 있다. 이거를 계산을 해서 피고는 얼마 원고한테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딱 나와요.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건도 봤어요. 원고가 피고한테 엄청 몇 억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그 몇 억 이긴 건 다 줬어요. 줬는데 갑자기 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조금 있다가 오거든요. 연락이. 왜냐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다가 그런 거 계산해서 제출하고 또 법원이 또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숫자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한 두세 달 좀 더 걸리기도 하고 그거 걸려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 나 지금 1심 판결문에서 돈 준 것도 기분 나쁜데 다 줬는데 또 이건 뭐지? 자기네 변호사 썼다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라네? 이러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들어오니까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주고 있었더니 자기 부동산이 경매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억짜리 지금 돈 다 주고 나서 단 그 몇백만 원 돈 안 줘가지고 경매 신청돼가지고 그 오히려 더 돈이 들었죠. 그 돈 플러스 경매 신청했을 때 등비용 뭐 이런 것들 다 돌려줘야만 취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돈이 더 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그 결정은 별도로 통상의 원래의 그 재판과는 별도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형사소송의 시작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제3자의 고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수사기관이랑 그 수사기관이 이제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이 사람이 고소한 피고소인은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것들 신문 조서 같은 거 막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거 있고 내가 고소를 했으면 그 고소인은 참고인인 거예요. 참고를 하는 사람 참고인이어서 내가 왜 참고인이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참고를 내가 고소를 했는데 참고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체포가 뭐고 이제 구속이 뭐냐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체포랑 사실 이제 그 수사 초기에 이렇게 체포되고 이제 구속되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그 피의자는 마음이 다급해지죠. 그래서 그 많은 형사사건의 경우에 저도 형사를 많이 하진 않는데 형사사건의 경우에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인신이 구속되는 이거는 돈 얼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대하게 느껴가지고 형사사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 가게 되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고소한 사람 입장에선 불기소 처분 나오면은 정말 황당한 거죠. 내가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법원을 했는데 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검사가 그걸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고 그 경우에 이제 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제항고를 하거나 별도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잘 안 돼요. 한 번 이거를 다시 수사기관 해달라 그런 경우에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도 이제 형사 절차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피해자가 주도주치를 점점 좀 줘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뭐 이렇게 성범죄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이렇게 소외되면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원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요새는 이제 피해자의 지위를 좀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공판 기일 이런 거 있을 때 피해자한테 그때 그때 다 통지해줘라 이렇게 많이 개정도 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는 검사랑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 공판 기일 절차 우리 아까 변론 할 때도 우리가 민사에서 변론 절차 변론 준비 절차 이런 것처럼 이건 공판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이것도 소송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실수할 수도 있는데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해요. 변호사를 그런데 형사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해요. 대신 변호를 해줄 사람이라고 해서 대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예 용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공판 준비 절차랑 공판 기일 절차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서 맨 처음에 딱 가잖아요. 피고인이 가면 검사가 앞에 판사님이 있고 왼쪽에 검사가 있고 오른쪽에 피고인이 있어요. 그러면 공판 기일 날 가면 뒤에 나오는데 피고인한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요. 진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인정신문 인정신문은 뭐냐면 이름 등록 기준지 주소 이런 것들 다 뭔지 물어보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소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주소가 특정 정도의 의미 이런 건데 여기 피형사 사건은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 있거든요. 재판 받다가도 연락이 안 되면 구속돼요. 그리고 1심 판결 끝나면 구속이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안 나와도 되죠. 안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고 아예 안 나오시는 경우도 많고 소송 수행자분들은 대부분 같이 나오시고 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와서 하시고 그런 시기는 하는데 가끔 안 나오시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 안 나오시고 제가 소송 진행상은 써가지고 그냥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민사에서는 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는데요. 형사에서는 안 나오면 절대 안 되죠. 형사에서는 그 당사자가 피고인이 꼭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구속돼요. 그래서 인정신문 때 주소가 어디인지 주소가 만약에 변경되면 법원에 꼭 신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고요. 그럼 검사가 모두 진술이라고 하고 모두 진술이 뭐냐면 공소사실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와 있는지 피고인이 잘못한 말을 검사가 옆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판사가 피고인이나 변호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면 피고인이 인정한다 아니면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피고인이 인정을 하면 형사사건은 그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검사가 수사기관을 몇 달에 걸쳐서 되게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조사한 것도 많고 몇 시간 동안 조사하고 며칠 동안 조사하고 몇 번씩 조사하거든요. 그 조사한 조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보고 그냥 판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런데 피고인이 만약 부인한다 그러면 특히 경찰이 조사한 거는 거의 판사가 보질 않아요. 피고인이 부인한다 이러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판정에 성범죄가 요새 굉장히 많으니까 성범죄 피해자들 부르고요. 불러서 그날 있었던 상황 말로 다시 다 하라고 판사가 다시 그대로 듣고 요새 또 많은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다 직접 와서 그 경위 이런 거 다 말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아예 다르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모두 진술할 때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재판 절차가 가는 길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쟁점 정리나 증거관계 진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건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다음에 부인한다고 하면 이 증거를 어떻게 할 건지 증거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을 부를 건지 어쩔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조사를 한다 하면 그 증인들이 와서 증인신문하고 이러는 건데 아까 제가 증인신문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사랑은 달리 형사에서는 그날 와서 모든 걸 오픈한다는 거 그날 와서 증인신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증인신문 끝나고 나면 피고인신문은 이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고인신문은 뭐냐면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이 변호사는 피고인 편이기 때문에 그냥 피고한테 유리한 말을 물어보고 이거를 그냥 판사한테 약간 조금 쇼잉을 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피고인신문은 생략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거를 판사님한테 기억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피고인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검사의 의견 진술 이거는 검사가 몇 년에 처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검사의 의견 진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시 여태까지 있었던 거를 절대로 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거고 판결 선고 절차하고 판결 선고 날도 이제 피고인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판결 선고인 날 피고인 안 나오면 안 돼요. 판결 선고인 날 꼭 나와서 들어야 되고 그날 구속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 징역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하다가 그날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구속된 사람은 그냥 있던 대로 그냥 있는 거고요. 그 날짜를 보면 그 시간 순으로 약간 보면 이래요. 보통 첫날 인정신문 피고인 모두 진술 피고인 변호인 모두 진술 여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증거관계 이거는 그 다음 기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첫 기일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지금 왔을 때 얘가 인정할지 부인할지 잘 모르거든요. 첫 기일 날 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증거관계를 피고인이 이거 인정할지 그런 얘기를 첫 기일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기일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는 두 번째 하기도 하고 세 번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라는 건 증인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신문 끝나고 나면 그때 피고인신문 검사 의견 진술 최후 진술 이 정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사사건에서 아주 사건마다 너무너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세 번, 네 번 그 정도 하는 게 가장 보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 선고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행정소송 말씀드리면 사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서 소장 법원 접수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 행정청은 피고가 되겠죠. 원고가 접수를 해요. 그럼 답변서 하고 소송수행자 재정서를 제출을 하죠. 이제 우리가 제출을 하고 소송수행자가 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선임하기도 하고 그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에는 조금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빨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줄이라도 써서 답변서 제출한 다음에 추후에 좀 길게 준비 서면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준비 서면에서는 이제 그런 법리 관계를 굉장히 많이 이제 다투게 되고 사실 그런 실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더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사실관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더 잘 아시고 뭐 계약을 그렇게 체결할 수밖에 없던 경위 뭐 이런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서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일날 참석을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소송수행자는 이제 기일날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외에 불참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구두 변론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과거보다 구두 변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변론 기일에서 이제 더 이상 다 할 거 없냐 너네 증인 각종 서증 이런 거 다 냈냐 이렇게 하면 선고기일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변론 종결 후에 그 선고기일 사이에 새로운 게 나타나면 소송수행자든 아니면 행정청의 변호사든 즉시 변론 재개 신청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고기일하고 사실 변호사는 선고기일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되게 이상하죠. 다른 의뢰자 중에 선고기일 날 변호사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안 가요. 왜냐하면 선고기일 날 판사님들은 결론만 간단히 말하고 이유는 거의 말하지 않고요. 바로 판결문이 떠요. 근데 가서 그거 듣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판결문 뜨는 거 빨리 보고서는 하는 게 더 사실 낫기 때문에 선고기일 날 대부분의 변호사는 안 가요. 형사도 안 가고 민사도 안 가는 경우가 90% 이상. 근데 그래도 한두 시간이라도 빨리 알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서 빨리 듣고 다시 정확한 건 판결문 보고 숙지하기도 하고 또 변호사무실 직원이 가가지고 승소폐소 정도는 빨리 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수행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알고 싶으셔가지고 소송혜태 유형 30일 이내에 빨리 제출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변론기일 참석 꼭 해야 되고 불병기일은 꼭 알아야 된다. 불병기일이라는 게 법원에 각종 기일이 있잖아요. 날짜. 날짜 계산은 정말 꼭 챙겨야 되고 상소 제기한 거 2주일 항고는 1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화해 이런 거 2주일 상고이유서 그 항소이유서는 불병기일이 아니에요. 항소이유서 1심, 2심 할 때 항소이유서는 괜찮아요. 늦어도 돼요. 늦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원래 20일 어떤 경우에는 재판기일 며칠 전에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상고이유서는 늦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늦으면 이제 판단을 안 해요. 법원이. 그래서 그 상고이유서는 꼭 제 시간 제 날짜에 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말 안 내면 변호사로서는 손해배상 청구당할 일이죠. 절대 안 내면. 그리고 이제 Q&A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판결을 앞둔 극적인 순간에 갑자기 증인이 실속하거나 증거가 제출됐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론 종결일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제출은 할 수는 있어요. 제출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참고 자료일 뿐이고 정말 판결문에 반영이 되려면 변론 종결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발견되는데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변론 재개 신청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소송수행자분들 제가 만나뵙도 어떤 분들은 그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더 잘하는 정도로 지식이 굉장히 있고 소송도 많이 참여해 보셔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시니까 어떤 분들은 법원에 가는 것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지금 이쪽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이랑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했던 경험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